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언을 쏟아내고 있고 이재명은 지금 세 건의 재판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앞으로 수사를 받거나 또 재판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정언도 있고 책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이재명의 과거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같이 있었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들 그 주변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관련해서 책을 펴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이고 그리고 지금 뺏지를 달겠다고 또 이렇게 선거 앞서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자면 선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일부에서 평가를 보면 또다시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이재명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지금 감옥에 있는 송영길도 그렇고 전부 다 범죄 혐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고 감옥에 가기 직전이거나 또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그게 전부 다 선전선동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이재명을 모르고 있고 이재명과 조국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알아도 잊어버린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판을 뒤집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에는 왜 유동규는 목숨을 걸고 법정에 산다고 했는가 이런 칼럼을 적었습니다 이 칼럼을 보면 유동규 씨가 지금 본인이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지금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동규 씨는 많은 개딜들로부터 공결당하니까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안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많은 전언을 쏟아내고 있고 이게 법원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김용 같은 사람이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과 똑같아 보면 이 판사 출신인 이수진의 말대로 따르면 이재명은 무기징역을 살아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핵심 관계자가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유동규 입에서 나온 것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자신이 반성문 같은 글을 썼습니다 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언장 같은 글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철역에 부딪혀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만약에 죽으면 그건 자살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온 책이 바로 당신들의 댄서 댄서 이 책인데 여기에 유동규 씨가 겪었던 이재명 그 척근들 약이 고스란히 느껴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장동 사건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재명이 어떤 캐릭터인지 얼마나 어마무시한 네트워크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인데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 오늘 박정훈 칼럼에 소개된 내용을 여러분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범한 증인들에게는 거대 야당 대표 이재명을 마주 쓴다는 게 얼마나 위협적인 걸 잘 모를 겁니다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나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거나 또는 의무사를 했고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어마무시하다 경기동부연합과 국제마피아단 뭐 이런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재명의 그 냉결함 같은 캐릭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진 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 판사들이 쩔쩔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변에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희한한 것이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이라고 지금 박정원 칼럼은 꼬집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했다고 하는 혐의를 받는 이화영이 지난 6월달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북한이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쌍방울 회장이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겠다 처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지금 자신이 다 안고 가는 듯한 이화영의 진술이 이재명의 분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박범계 등은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검을 찾아가서 연자시위를 보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의 특별 면회를 신청하고 아내 측근과도 접촉을 했습니다 운동권 출신인 이화영의 아내가 이화영을 접견해서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 판단해라 이렇게 설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에 나온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소리를 지르는 그런 전대미문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화영은 검찰이 압박으로 허위 주소를 했다 이렇게 말을 또다시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전부 다 허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후에 이화영은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사법학의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거나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을 몇 달씩 공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선이 임박할수록 그의 태도는 더욱더 당당해지고 있습니다 장난치듯이 웃는가 하면 뻔뻔한 사실도 막무가내로 부인하면서 법정을 웃기고 있는 희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정결한 문서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본인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도 저게 왜 내 전화기에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아내 정신 차리라 고집었는데 퇴정하는 남편에게 멋있다 엄지손가락을 지켜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법관과 법정 안에서 이렇게 뒤집어놓은 발언을 하니까 잘했어 멋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정상일까? 가정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은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큰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법원에 나오면 개딸들이 몰려들어서 막말을 퍼붓고 시비 거는 일이 예사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아마 유동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공격하는 문자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재판에서는 민류당 상징색인 파란색 외투차림의 방청객이 방청을 하고 있다가 유동규를 향해서 고함을 치다가 퇴정을 당했습니다 유동규는 판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감옥에 가 있는 게 편할 수가 있다 감옥에 가 있는 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는 이재명 개인이 아닌 거대 야당과 싸우는 것 같아 이렇게 답했습니다 언제라도 테러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엄청난 심리적 중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느꼈고 또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봐도 알 수가 있다 유동규는 아까 말씀드린 당신들의 댄스 댄스 그 책에서도 이재명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말, 측근을 통해서 특히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이 어마무시한 말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큰일 났다 이렇게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사자들이 심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규도 지난 연말에 트럭 추돌 사고를 당한 뒤에 이번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님을 미리 밝혀준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장동 핵심인 남욱 변호사도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른다 자 이들이 모두 느끼는 두려움은 현실로 존재하는 실제적 공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쓴 책은 그야말로 본인이 지금 이 반성문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유언이다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기 있는 건 다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이재명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법적에 나오면 변호인 대신에 마이크를 내고 직접 심문합니다 전 성남시 과장과 산하기관 직원 국토부 공무원들을 향해서 그들의 증언이 잘못됐음을 추궁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거대 야당 대표에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포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같은 사람 자 그동안 이재명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추진해왔던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 자체부터가 공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위정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는 이재명과 마주 보는 것이 두렵다 하면서 차단막을 가른 채 차단막을 쳐달라고 해서 그래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이재명이 더 큰 권력을 거머신다면 일단 독주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느낄 압박감이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태도를 보면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자 온갖 막말을 다 해놓고 욕술도 하고 범죄힘이 다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아주 태어납니다 압박감 그리고 재판 받으러 가는 과정에도 유세도 하고 라디오 출연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희한한 사람이다 방송 출연하고 하는데 유튜브 그러니까 김오준 방송 출연한 뒤에 유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재판장에 가서 앉아있는 자 이거를 보면 과연 저 사람이 보통의 멘탈인가 자 그래서 21대 국회는 법적 정의를 정치로 뭉개는 사법의 정치화가 이 뉴노멀이 되어버렸다 범죄를 저지러도 기수가 돼도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아도 버티면서 자 의원 임기를 채우는 것이 여의도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황운하 같은 사람은 3년형을 받고도 또 금배지를 달겠다면서 당에 옮겨가지고 당선 안정권에 순번을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공작성 발언을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취소했다고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무조건 배치를 달고 보겠다 이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자 수사받는 박은정 전 검사 재판받는 차기관 같은 친문 검사 출신도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기용 불법 대출로 수사 대상이 된 양문석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역사관으로 여성을 비하한 김준혁 같은 당장 그만둬야 할 후보들도 며칠만 지나면 이 배치를 달 수 있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또 의원 특권을 방패 삼아서 사법처벌을 피하려고 할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데 7개 사건 10개 혐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이 차기 대권 후보가 되고 2심에서 2년형 선거를 받은 조국이 차차기 대선에 나오는 일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정치가 사법을 오염시키고 선거가 정의마저 좌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선거라는 과정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꽃이라고 하는데 이게 범죄자들이 지금 정책에 올라서 우리 국민들을 지배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반드시 이들을 저지하고 심판해서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다시 되돌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